안녕하세요 유튜브 손브라 장인 삐라입니다 요즘에 테두리 핵이 엄청나게 이슈죠 그래서 그런지 제 채널에도 댓글에 테두리 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송에 찾아와서도 뭐 그런게 좀 많이 보이더라구요 근데 이제는 저보고도 테두리 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장난이겠거니 했어요 요즘에 하도 이슈니까 근데 진지하게 의심을 하시더라구요 일단은 그분이 주장하는 영상을 보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 이상의 해명이 필요하면은 추후에 뭐든 하겠습니다 사실 해그심을 받고 그것을 해명할 실력은 아니라는걸 저도 알고 있고 금화구간에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 뭐 프로분들 또 그렇게 느끼실거에요 사실 해그심을 받으려면은 옛날에 시즌4 뭐 시즌5 그때쯤에 받았어야 했겠죠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많이 못하거든요 에임만 따지고 봤을 때 그래서 이런 해명을 하는 것도 스스로가 좀 부끄럽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주장은 제가 최근에 올린 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썸네일을 보여드리자면은 이 영상입니다 뭐 솔저를 한거고 미션 영상인데 어 보면은 0.25배속으로 관람하시면 잘 보입니다 전에 전부터 에임 자석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본인이 손브라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얼마전 솔저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거 웬걸 제가 아는 그 어떤 프로도 솔저 궁키고 에임 트래킹 저렇게 하는걸 본적이 없는데 참 대단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태준님 유튜브에 올렸어요 처음에는 제 유튜브에도 올렸었는데 제가 삭제시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답글이 막 달리는데 플러스 솔저 궁키고 에임으로 돌진중인 라인 질풍참 끊는 겐지 테두리를 긁습니다 네 플러스 어 에임이 어떤지 궁금하시면은 솔저 궁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을 시청해보시면 된대요 네 굳이 솔저 궁 영상을 예로 든 이유는 솔저 궁 사용중 완벽한 에임 트래킹이라는 다소 과하다 싶을정도의 피지컬이 영상이 담겨있기 때문이었구요 이 보기 드문 장면의 양상이 위안한 임 맞죠? 님이 훈련장에서 솔저 궁키고 연습봇을 지지는데 에임 따라가는 영상과 비슷해 의견 피력한 것 뿐입니다 이건 장님이 아니라면 확인 가능하실거에요 어 위에는 다 필요 없구요 네 그래서 프로나 전문가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핵물리에 이태준님께 테이스팅을 요청드려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작성했대요 여담이지만 저는 삐라님의 에임이 좋던 말던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보다 에임 좋고 게임 잘하는 스트리머는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삐라님 영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지 이제 재밌는 입담과 사투리 때문이었는데 핵을 사용한다면 같은 게임을 즐기는 입장에선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홧김에 이 분 집에 간다고 했어요 돈을 주면은 만약에 그런 퍼포먼스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솔저 궁 쓰고 못 따라간다 이러면은 두 배로 준다 해가지고 이거는 뭐 여담이고 여튼 그렇습니다 이 분이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을 하나씩 볼게요 19초를 말씀하시네요 볼게요 여기서 전술조준격을 쓰고 왜 적을 굳이 따라가느냐인데 아무래도 궁극기를 쓰면은 큰 원 안에 있는 적들 아무래도 전술조준격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보시면 원이 있습니다 궁을 쓰면은 이 원에 있는 적들은 정확한 에이밍을 하지 않아도 맞기 때문에 정확히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은 이걸 왜 따라가냐 물어보면은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방송을 자주 보거나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느끼시는지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트래킹을 할 때 마우스로 적을 따라갈 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적이 막 날아갈 때도 한 번씩 날아갈 때 있잖아요 죽으면은 그걸 한 번씩 따라갈 때가 있어요 네 그만큼 집중을 한다는 거겠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든 간에 저는 게임을 할 때 트래킹 캐릭터를 한다면 솔저 뭐 트레이서 자리아를 한다 이러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맞추는 연습 뭐 습관 뭐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굳이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면은 뭐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전술조준격 켰을 때 깔끔하게 따라간다 고로 핵이다 이런 주장은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게임이 얘도가 떨어지지 않나 뭐 느리게도 한 번 볼게요 보시면은 뭐 테두리를 긁는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그냥 따라가지 않아요 네 에임미스 난 게 너무 많죠 이러면은 테두리를 따라가면은 정확히 이렇게 제냐타의 테두리를 계속 따라가야죠 이거 가지고 핵이라고 의심할 정도면은 다 핵이에요 다 0.2배속으로 하면 뭐가 그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그니깐 어느 정도 따라가지만은 정확하게는 안 따라가잖아요 예 뭐 아예 따라가는 것도 없어 보면은 사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좀 느리게 보니까는 수치스럽네요 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은 7분 57초 아 이거는 이제 뭐 전술조정력을 키고 라인하르트를 따라간대요 네 야야야야야야야야 풀어갈까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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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때부터인데 야 이때 써 여기 언제 쓰겠네 뭐 라인 테두리를 긁는다고요 야 이때 써 여기 언제 쓰겠네 그냥 그냥 손목이 이렇게 따라가다가 손목이 꺾여가지고 한번 쭉 이렇게 움직인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제가 이 DPI가 4000이기 때문에 나인이 저렇게 빨리 올라 빨리 가면은 이게 손목 꺾어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우측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할 때 야 이때 써 여기 야 이때 써 여기 야 이때 써 그래서 급격하게 가는 걸 따라간다고 한번 이렇게 수정을 하죠 이렇게 마우스를 한번 들면서 예 그건 것 같은데 플러스 뭐 테두리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테두리 따라간 건 전혀 모르겠는데요 예 모르겠는데요 예 혹시나 자기가 자기 스타일대로 한번 보세요 제가 뭐 일단 한번 깔끔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멈추고 네 그리고 테두리 핵이라면은 그 핵이 뭐 정확히 뭔진 모르겠지만은 테두리를 깔끔하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라인뿐만 아니라 지금 가보면은 아나도 때리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직후입니다 네 이때 핵을 껐다고 생각하면 핵을 껐다고 말하면 저는 드릴 답이 없어요 그렇게 수시로 끌 수 있나 보면은 보면은 한번 멈춰서 볼게요 보면은 테두리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테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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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기면 또 잡았겠지 둘 다 만피인데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분 11초 17초 자 여기 부분인데 마찬가지 전술조종격을 쓰는 겁니다 전술조종격을 쓸 때 똑같이 습관이니깐 적에게 에이밍을 하는 것이고 포커싱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고 처음엔 겐지를 보다가 처음엔 저 빡 이제 때리다가 안되니까 적 뒤에 있는 적 뒤에 있는 그냥 쭉 볼게요 네 도대체 여기서 여기서 무슨 핵인지 난 진짜 모르겠다 봐드릴게요 자 여기서 전술조종격을 켰습니다 이때 상황의 판단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되도록 한번 보면은 일단은 전술조종격을 키고 발음이 왜 이러면 전술조종격을 키고 겐지를 이제 보죠 봅니다 개피해요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윈스턴이 방벽을 깔았어요 순식간에 인지는 못하죠 방벽을 깔았다 해서 0.01초만에 그걸 인지하고 다른걸 보면은 뭐 옴닉이죠 옴닉 그래서 아쉬운 김에 더 때립니다 점프도 해보면서 이제 겐지는 안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도 보죠 그 처음이 이제 윈스턴을 보다가 저쪽을 잠깐 봤어요 저걸 왜 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핵이라 하면 저는 말할게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윈스턴이 힐베네라는걸 인식하고 윈스턴을 볼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겐지가 나왔어요 뭐 이게 또 핵이라고 뭐 지금 테두리 없네 때립니다 아니 여기서 도대체 이게 뭘 해결하는거야 이게 네 이게 제일 어이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 대해서는 저 의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 의심하시는 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분이 말씀하신거는 라인이 돌진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따라가냐 그리고 겐지가 점프하는데 그걸 왜 따라가냐 하는데 공통점은 일정한 움직임입니다 네 지금 이 훈련장 봇도 마찬가지에요 얘들이 일제선으로 계속 움직이거든요 사실 이걸 못 따라가는 분도 있겠지만 어느정도 트레킹을 하신 분들이라면 깔끔하게 다 따라가요 왜 얘가 어디로 갈지 알고있으니까 우리는 예상해서 그냥 갖다대면 되요 근데 우리가 이제 트레킹을 해보면 어려운게 뭐냐면은 그리고 핵이라고 의심될만한 상황을 들고 오려면은 적어도 적이 이렇게 무빙을 할 때 이 무빙을 하는거를 내가 깔끔하게 따라가냐 헤드를 따라가든 아니면 테두리를 따든 그걸 의심을 해야죠 그러면은 저는 납득이 조금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 일제선 움직이는 헤드를 보고 이걸 핵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진짜 말씀드리기를 게임예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네 아시겠죠 사실 지금 논란되고 있는 스트리머분의 영상 대충 봤지만은 테두리 핵이라면은 아까 말한듯이 깔끔하게 이렇게 둘러가면서 깨는거 아닌가요 네 뭐 이렇게 계속 뭐 따라가겠지 뭐 달고나 달고나 하는거처럼 네 그리고 핵을 쓴다면은 저렇게 한 클립씩만 따서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뭐 1분 17초를 봐라 뭐 9분을 봐라 근데 정확히 하려면은 경기 전체도 한번 보고 판단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보세요 의심하시는 분이 클립을 따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애매하고 전체적인 영상을 보면은 에임 빗나가는게 엄청나게 많아요 네 네 이것 이상의 해명이 필요하다면은 어떤 것이든 이제 받아들일게요 대신에 그만큼 확신이 있으시니까 확신이 없었는데 뭐 맞으면 맞고 아니면 말고 이런식이면은 너무한거 아닙니까 네 여튼 저는 확신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네 이런 댓글이나 글을 올리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확신만큼의 책임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아무래도 이슈가 테두리 핵이라가지고 장난식으로 드립을 치는 분들도 많아요 방송 와가지고 어? 비라님 이거 테두리가 아닌가요? 웃고 넘어가요 근데 여기 채널이나 여기저기 채널이나 뭐 지금처럼 이태준님 채널이나 뭐 커뮤니티 같은데 이렇게 진지하게 확신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더 퍼져가지고 진지하게 본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제 방송을 즐겨보시는 분들도 그걸 보고 어? 비라님 재밌게 봤었는데 해가 아닌가 이렇게 될까봐 그냥 못 보겠어요 아무래도 타격이 있겠죠 이러면은 여기서부터는 해명이 아니라 이제 그냥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폼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순수 실력 방송이 아니라 이제 예능 컨셉 여튼 즐겜 쪽으로 가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계속 잘했다면 아마 그쪽으로는 많이 안 갔을 거예요 왜? 게임 잘하는 것만 봐줘도 사람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좋아하는 아 잘하는 걸 그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들한테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그런 상황을 근데 요즘에 게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즐겜 쪽으로 가고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솜브라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캐릭터를 하면서 팀원들이랑 재밌게 하는 그런 방송이나 영상을 목표로 합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핵을 쓴다고 해가지고 제가 얻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유튜버라는 직업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소중하고 만약에 이걸 안 했더라면 학교 그냥 대충 다니다가 뭐 취업을 했을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만큼 잘 되길 바라고 소중한 직업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만에 하나 제가 핵을 써가지고 뭐 들킨다 그러면 누가 제 방송이나 영상을 봐주겠어요 그날부로 저는 뭐 인생이 끝이죠 네 그렇게 위험하고 배짱 좋은 짓은 저는 못하겠어요 네 이거는 정황이나 뭐 제 하소연 이런 겁니다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뭐 핵이 아니다 그건 아니겠죠 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핵의심을 받을 실력이 아니라는 거를 저 스스로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누가 저한테 뭐 프로 안 하세요 물어보면은 어우 부끄러워요 네 방송에서도 손브라를 자주 하지 않고 그 이유가 요즘에 손목이 안 좋아서 기복도 심하고 팀원들에게 한소리를 듣거나 뭐 손브라 빼주시면 안될까요 앞 손브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들으면은 너무 좀 의기소침해져요 그리고 그날 실력이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방송 텐션도 심하게 내려갑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에 제가 방송에서 조금 손브라를 기피하고 하더라도 빠대해서 그냥 즐겁게 하는 거예요 네 여튼 아무래도 이제 실력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은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런 강박이 있고 있어서 그런지 못하는 날에는 자신에 대한 실망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은 방송 텐션이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해그심을 받으니까는 좋아해야 하는지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좀 씁쓸하네요 네 여튼 좋은 영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채널에는 유쾌한 영상만 좀 올리고 싶은데 이런 영상 올려가지고 죄송하구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로 뭐 해명이 필요하면은 요청해 주세요 흔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손캠 이런거는 뭐 필요가 없나봐요 그리고 의심은 했었지만은 이번 영상을 보고 아닌 것 같다 하시면은 본인이요 튜브캐시 우측 하단에 있죠 배너 이번에 새로 받은 거거든요 까셔가지고 추천인 삐라 적어주세요 그럼 뭐 저는 오케입니다 네 그거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 눌렀어? 뽁